특히 재산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달란한 가정이 와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상속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많이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공유말 분할 경매가 이루어질 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듭니다. 권리금 특별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몇 가지 물건들을 하다 보면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경매에서 왜 이렇게 높은 낙찰이 되는가? 하는 의학한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런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드렸잖아요. 압구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깔고 있는 아파트 그 물건들을 거래를 할 때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실거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다 이수하셔야 되는데 경매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갭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압구정 물건들 나 거기서 살고 싶진 않은데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일반 매매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치동 물건도 하나 나왔거든요.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이고요. 여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그리고 권리상으로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25억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 물건 지금 최저가가 28억이고 낙찰은 아마 이 이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리치고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리치고에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최저가가 28억 8천만 원인데요. 최저 매물이 37억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타이밍이다. 그리고 권장 입차가는 34억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압구정이나 대치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4월 26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을 할 것인가 만료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월 중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더 이상은 이제 여기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지 않겠다 이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제 이 지역을 묶어놓겠다라고 하면 경매로는 다소 높더라도 낙찰가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경매로만 낙찰받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낙찰가들은 100%가 넘는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역시 딱 그 날짜리 입찰 기일이 언제냐면 입찰 기일이 6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아마 요쯤에 26일이 만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계속 간다 안 간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물건의 낙찰가도 매우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입찰을 하시려는 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가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 성수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낙찰가는 결코 낫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일반 매매보다 더 비싸다고 봐야 하나요? 일반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입주할 사람들은 그냥 일반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입주가 아닌 목적이라면 일반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낙찰가가 낮지는 않습니다. 늘. 투자자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물건을 갖고 싶다면 다 경매를 통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매매가랑 상관없이 조금 다소 높더라도 그런 입찰가를 쓰시기도 하죠.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통은 경매가 진행이 되는 이유가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경매인데 그것 말고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에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명이 이 물건을 매각을 해서 나누어 갖자라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거 안 되겠어요. 경매로 매각해서 제 몫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히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자녀가 압류가 걸려서 그 한 자녀의 지분을 누군가 낙찰을 받으며 남모로는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분으로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지분 공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없다는 게 특이 사항이에요. 물론 채권자가 다른 이유로 있겠죠. 그런데 경매를 채권자가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명도 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경매를 이용을 하는 것도 만약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 제가 맨날 공유물 분할 경매를 보면 느끼는 건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족들은 다 달란하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특히 재산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 달란한 가정이 와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속자들이 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가 이루어질 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공유물이 분할이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서는 이 집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셨군요. 네 부부였네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매각을 해서 내 몫을 달라 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을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소유자 중 한 명이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원래 공유자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족인데요. 끝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낙차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집에 누가 사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남편이 살고 있으면 남편을 명도를 해야 될 거고요. 아내가 살고 있으면 좀 쉽게 나가지 않을까 남편은 뭐 쉽게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도의 난이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에 있는 평택 센트럴자의 3단지 물건인데요. 여기에는 점유자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점유자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김땡땡이라고 있는데요. 전입이 2000년 2월 14일 매각 조건 명세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땡땡님은요. 채무자면서 소유자인 조땡땡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함. 동일 세대 같은 세대라는 거잖아요. 가족이겠죠. 가족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올라있냐. 전입 세대에 열람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집주인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안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써주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가족인가 아닌가. 근데 지금은 동일 세대에 거주한다는 거 가족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이게 과연 가족이 아닐 가능성은 없나. 이런 것도 서류상으로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 등기부등보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등기부등보를 봤더니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조땡땡님이 소유권 차고요.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지금 현재 점유자인 김땡땡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맞죠. 네. 가족이 맞아요. 근데 주소가 계속 김땡땡님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전 소유자죠. 지금 소유자보다 전 소유자. 전 소유자의 주소가 여기에 계속 있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전 소유자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전 소유자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 소유자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실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 소유자가 집은 파는데 이사는 안 하는 거예요. 전세로 거주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전 소유자가 전세 계약서를 쓰고 거주하면 임차인인가요? 전입한. 전입은 훨씬 더 전에 있겠죠. 그 날짜가 아니라 매각한 날 소유권 이전되는 날부터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되고 대학력은 다음 날 생기겠죠. 그래서 전 소유자도 임차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입으로 대학력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임차인은 전 소유자이면서 또 현재 가족인 것도 있고 해서 대학력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없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근저당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근저당이 거의 집 가격에 거의 가득 집 가격이 지금 4억 6천 정도 감정가 그 정도 하는데요. 당시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았을 텐데 거의 가득 근저당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주소를 놔둔 상태에서 근저당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예전에 조카가 전입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전입을 빼야 대출을 해준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관계니까 주소를 빼야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통 은행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현재 1금융권이 국민은행이 그런 근저당을 잡은 걸 보아서는 아마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소유자가 있을 때는 이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는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근저당이 이미 그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력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거거든요.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될 수도 있다? 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학력을 가진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권리분석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거든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곁다리로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모든 물건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있으면 깊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권리분석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